같이 김예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어떤 소리나 소리부터 먼저 해볼까? 맞든 틀리든 알파벳 F A N 뭐여서 내리는 소리는? F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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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기 A부터 먼저 볼까? A가 뭐 중에 뭐 됐고 A A F는 항상 F F 그 다음에 N은? N N은 N 됐죠 그래서 합쳐서? FAN FAN OK 그래서 소리? FAN 쓰는 법? F A N 훌륭합니다 FAN FAN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리부터 해볼까? D FAN FAN E FAN D 됐고 SH는 항상 SH, D는 D 합쳐서 DISH 됐죠. OK. 왜 터치가 안 돼? DISH. OK. 그래서 소리 쓰는 법? D, I, E, A, S, H 예은이하고 그누가 오늘 너무 늦게 와가지고 선생님이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. 다음번에 또 좀 일찍 왔을 때 점검할 테니까 아까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집에 가서 예은이가 해야 될 거 이제 어디 들어가야 되냐? 웅진 보카 1에 들어가야 돼, 웅진 A 말고. 웅진 보카 1에 1호, 0,1. VM 0,1이라고 써 있는 거. 요거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VM이라고 써 있는 건 좀 다르게 해야 돼, 공부할 때.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만 보고 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. 가방이라는 거 보고, 어? 가방은 이게 뒤집혀에서 안 보여도 가방은 백이지. 가방을 보고 영어로 백이라고 소리를,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백이라고 소리를 내고 그 다음 백을 쓸 수 있어야 돼. B, A, G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. OK. 수고하셨습니다.